독지 TV에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독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억해 왔습니다. 오늘 시작되는 더 아름다운 만남,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이 프로에 출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러워 생각합니다. 독지 TV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시청자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.